시작합니다 엘더스크롤5 스카이립 이어서 가야죠 오늘은 평소보다 좀 일찍 켰네요 우선 캐스트 모드를 할라 그랬으나 레벨이 너무 낮은 관계로 레벨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레벨 8 아니었나요? 레벨 6이에요? 10까지는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온 건데 이것밖에 안되면 안되지 6밖에 안돼? 진짜로? 오늘 오늘 진짜 올릴 겁니다 오늘 진짜 리얼로 올릴 거고요 오늘은 짧게 해서 벌써 회차 시작하자마자 지금 5편인가 그 편이 이래로 뭐하냐? 계속 노가다만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진짜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레벨업 빨리 해서 어서 오고 난리야 다음에 영혼 없는 거인가 아 진짜 말도 안돼 야 근데 나 왜 이렇게 튼튼하냐? 잠깐 뭐 오 되게 튼튼하잖아 잠깐만 잠깐만 오 야야야 뭐야 얘는 왜 여기 있어 동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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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들끼 싸우는 거죠? 야 너무 강력하시다 진짜 인간적으로 어디지 정독호 세야될거 아냐 아니 근데 아니 형님 모어면 쉽지 않은데 마법을 못쓰는 놈이니까 제대로 마법을 못쓰는 놈이니까 제대로 쟤 어떻게 하니 밀어 이거 셀 chyba 지구를 회복이 없어 말로 法 strugg 의 이걸 거죠 되기 전생하다 잠깐만 왜이렇게 튼튼하냐? 나 왜이렇게 튼튼하죠? 원래 한방에 죽거든요? 뭐 거의 한방에 죽잖아요 함수밖에 안달았어 뭐야? 이거 모드난이도인데 어 보통으로 맞춰놓거든요 원래 모드난이도는 보통에서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그래야 적용이 돼요 아예 적용이 안돼요 그럼 모드난이도 상태로 전설하면은 더 어려워지는게 아니라 그냥 적용 자체가 안됩니다 잠깐만 잠깐만 아씨 어떡하지? 나 장비랑 다 바꿔야겠어 장비랑 다 바꿔야겠어 일단 어디갔어 이거 돌 됐냐? 바위 됐냐? 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 있었어? 때려 때려 그래 간다 되게 튼튼하다 근데 얘 왜이렇게 튼튼하냐? 얘가 데미지가 났나봐 보통 거인보다 독이 독을 쓰는 대신 어 독 쓰는 대신 좀 약한가보다 아 잠깐만 미쳤나봐 아 아 진짜 미친게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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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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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었어 뭔가 있었어 일단 아 좋아 일단 그냥 거인보단 훨씬 약하네요 좋은 소식이구요 전쟁망치 전쟁망치 쓰자 양손으로 바꿀겁니다 이제 양손 도끼 쓸거에요 댕댕이 엄청 짖고 있죠 지금 잠깐만요 우선 양손을 써야되는데 잠깐만요 아하 어휴 쟤 댕댕인 놈 자거 저 어떡하지 아아 일단은 일단은 이거는 미는 수밖에 없어 미는건 필수고 어어 집에 가야돼 집에 가야돼 집에 가야돼 집에 가는 수밖에 없어 데미지 똑같은데 난 그래도 망치 쓸거야 난 그래도 망치야 데미지 똑같은데 망치 쓸거야 가까이 가지마 팔이 너무 얇어 아 저거 못 이기는데 정말로 팩트로 아 어쩌지 너무 리치가 길어서 약간 딜레 디노소도 좀 졌고 거인보다 약간 좀 쎄요 데미지는 많이 안 박히는데 거인에 비하면 불편해 때리고 그리고 내가 너무 느려졌어 아 두번째로 빠른 무기에서 제일 느린 무기 바뀌니까 데미지는 비슷해 잠깐만 참나무 피부 안 썼어 나 쓰고 들어와 아 titles 오늘은 컨셉은 저스티스 리그 스테븐을 붙여 던간다 양손 독개 중갑간다 여 이상한 수능 날리야죠 못 이겨 이거 못 이겨 이거는 잘 찍고 와야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 왜왜 경험치 뭐야 경험치 뭐야 2500뭐야 내가 놀 동네가 아닌가봐 돌아가자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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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찍을거 많거든요 일단은 매지카 찍겠습니다 매지카 중요하죠 전 마블 자주 쓰기 때문에 전사진 주제 얘가 좀 약하기 때문에 양손 무의 강타로 얘가 자동 회복이 없기 때문에 20 소모된다 20 감소한다 양손 돕기로 할 경우 추가 피해를 주며 효과 누적된다 아 늑대 늑대 30 두배 됐네요 왜 15 곱하기 2가 30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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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곱하기 40%를 했는데 왜 15 40%가 올라갔는데 정신이 없다 키자마다 했더니 여기 좀 노가리 좀 깎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녹았나 봐 들어와 아니야 이거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아닌 것 같아 럭커가 좀 끈질겨요 거인은 정식하게 달고 세고 이런건데 불편하네 좀 산적 거인 이런 애들이랑 드로거 아까 그 영혼 없는 거인 그런 계열 애들이랑 약간 좀 다릅니다 제 저 시커 같은 애들은 튼튼하고 잘 버텨요 못 죽여 뭐여 뭐여 뭐예요 이거 코풀쏘야? 어디 어디서 어디서 털많은 코풀쏘 털많은 코풀쏘 겸 조회안주죠? 일단 집에 갈겁니다 하이트론 못들어갔지 나 하이트론은 뚫어야 되는데 이거 캐스트 모드 진행하려면 뚫어야 되는데 뜨는거는 일단 해야되고 캐스트 받아야겠네요 중갑이랑 다 바뀌었어 티는 안나지만 중갑이 울거기 때문에 무슨 캐스트 받았길래 떠있는거죠? 돌프디르 헛소리 건물 안에 있나보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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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여기 있었어 헤드박 하참은 치유 음반지 음목걸이 튜닉 오늘 좀 저렴하다 양손 무기 상승 뭐 그런거 안줄거예요? 이곳은 여기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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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캐스트 대화가 뜨거든요 이거 끄면은 이렇게 당연히 어 이제 뜨죠 이게 버그로 가끔 안뜨는데 특히 이걸 뜬다는걸 알고 있는데 얘가 준다는걸 알고 있는데 어 대화 다음에 출력되는 방식이 좀 흔치 않다보니까 오히려 한사람들이 더 막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장비를 가져갈 수가 있지 철제 부추랑 세트를 다 모아가는게 좋아요 일단은 세트가 없는 관계로 우리 스벨한테 뺏어갑니다 내 음 너는 그거 그냥 껴 투구 내놓고 팔은 없냐? 별거 없었구나 나 이제 철세트 입어야 돼요 살을 나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쇠약이 어떻게 부추를 두개를 끼니? 초능력자니? 어디서야 된 부분이죠? 혹시 장비를 막 껴입을 수가 있나요 얘는? 장비를 장비를 막 껴입는 부분인가요? 이러면 어떡하냐 야 이러면은 너무 오벨이잖아 일단은 일단 입어 내복으로 로브 입고 그 위에다 철세트 입으면 되잖아 부추는 좀 심하게 오버인 것 같긴 한데 한번 자세하게 봐요 털가죽 부추 겉에다가 철제를 붙인 거야 이러면은 말 되죠?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적용되는 거 맞아? 너무 높은데 이러면은 시비를 감소됐죠 육 육 감소됐죠 어 다 적용되는데? 어 이러면 정갑 중갑 경갑 같이 올라가는 거야? 괴물이잖아 이러면은 너무 좋잖아 너무 좋으면 어때 뭐든데 뭐든데 즐겨보자 어 뭐야 채팅창 왜이래 사랑방 뭐야? 아직 사랑방이 없습니다 뭔 개소리야 이거는 자아 이상한 거 생겼네요 트위치에 버퍼링이나 없애주지 쓸데없는 것만 만들어 보면은 아크도 그렇고 최적화를 하란 말이야 서브 좀 더 내주고 인정? 가자 스벤 오늘 10레벨 찍고 내일부터 캐스트 모드 한다 알았나? 자아 원조 요청하고 있다고 얘기해야죠 또 대화 한 번 더 겁니다 문 앞에서 그쵸? 어떻게 이게 안 고쳐진지 모르겠어 어떻게 이게 안 고쳐진지 모르겠어 이거랑 아 에스본은 고쳐진 것 같다 에스본 저번에 고쳐졌었으니까 아 여기서 장사해야죠 이제 찰로 들어가서 새로운 구역 발견하면 경험해주는 거 너무 좋아 완전 좋고요 지금 있는 돈은 가능하면 무기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아 이건 좋은데 일단 이거 팔고요 판매하고요 자연금은 팔면 안되죠 무겁긴 한데 구리왕표 팔면 안되고요 저건 내가 나중에 넣어놓죠 동네에다가 자아 양 강철 전쟁 도끼 이런 거 말고 전투 도끼인가? 어 이걸 가져가야 돼요 이거 300원이죠? 별로 안 좋은데? 아니 대검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게 난 멋있는데 강철 끼죠 이거 야 오키시는 대검 이렇게 많으면서 없는 거야 도끼? 가져가자 이거 300원 의외로 저렴하네요 엄청 비쌀 줄 알았는데 나는 양심이 살아있는 거 같은데 좋습니다 거래했다고 또 경험치도 주고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쵸? 너무 입에다가 지금 마이클 넣고 얘기해서 엄청 크게 들렸을텐데 썰어트렸습니다 아무 말이 없네요 4번에다가 넣으면은 좀 그런데 4번 넣자 자 가자 나 이제 중갑 경갑 다 껴입는 완전 괴물이기 때문에 보상 주는 거 다 받아먹어 주세요 완전 자 도끼 되게 크지 않습니까? 내 팔보다 굵어요 그쵸? 맨날 근육맨으로 근육빵빵맨으로 해서 맨날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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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려놓고 하다가 폐굴로 하니까 적응 안되는데 어떤 그런거죠 뭐 자 그래서 뭐 할거냐 장비 맞췄지 뭐 했지 그럼 이제 싸우러 가야죠 뭐 뭐 하긴 뭐랍니까 싸우러 가야죠 자 갑시다 말을 안할거기 때문에 이미 하고서 할만은 아닌데 음 어디서 사냥을 해야지 겸치 잘 빨아먹으려나 3레벨이에요 빨리 빨리 올려야되요 아직 1억밖에 못했습니다 오늘의 목적 랩업이에요 그냥 전투 막 할겁니다 가서 막 다 죽일거에요 다크 소울에서 나오신 분 같은데 저기 아 자아 산적같은 잠깐만 야자자 뭐지? 어 뭐지 뭐지? 강력한 뭐지? 뭐지 적을 들고 주먹으로 때리는건 뭐지? 어떻게 그냥 산적이 이렇게 세냐 어우 야지 잠깐만 뭐지? 들어와 아 자아 아 자아 아 잠깐만 아니신거 같아 아니신거 같아 나보다 나보다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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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에 계신거 같다 이거 안되겠다 이거 들어와 촉 회전 회오리 아아 아 미쳤어 이거 아 독이 너무 아파요 아 독을 다 가지고 있어 그 스벤 좀 때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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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이지 그게 이게 내가 딜이 스벤보다 조금 더 잘나오네요 어우 이제 스벤 쪄어 어디 어디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아 잡아줍니다 오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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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바꾸니까 나왔어 자잠잠잠 잠깐만잠깐만 나와 아 얘네가 주는구나 이런거 줘도 돼 막 너무 사기 아니야 그럼 자 자 드디어 해보죠 다니엘경의 장비를 진화시켜 보자 오늘의 아 이거 영상 제목 나왔다 자 다니엘경의 장비를 진화시켜 보자 나왔구요 강 나왔구요 힐 받을거구요 여기서 힐이 가장 중요하죠 힐 쪽 어느 무덤이더라 이겐가 돌망치 없죠 방패인가 방패 하죠 방패 한번 해보죠 묻어봅시다 시간 지나면 주는거야 아 이제 주면 나오면 주는거야 치사하게 지금 주지 좋아요 일단 가죠 아 맞아 나 운명석을 안했는데 다니엘경한테 운명석이 필요합니까 이미 아니야 아니야 운명석 아니야 필요없어 다니엘경은 전투쪽 운명석을 씁니다 누구세요 해골 겁먹은 여성이 해골한테 말을 걷는 경우가 어딨어 말 같지도 않은 드립을 저거 악당입니다 잡았구요 으흠흠 아 여기 할머니 있는 곳이죠 자륙 있던 곳 옛날에 자륙 지었습니다 안했어 여기 내려가게 되면은 할머니가 화내는데 그런거 신경쓰실 필요없고요 죽이면 됩니다 그냥 할머니가 별로 안쓸거에요 지금 내가 랩이 높으면은 냉기정령을 소환하는데 지금 낫기 때문에 늑대를 소환한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죽었네요 좋구요 어우 깜짝이야 유행 유행 아 처음에는 내가 뒤졌어 너는 아 무슨 스테미나 다 빨아먹냐 야 데미지 왜 이래? 아 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런 사람이야 들어와 잠깐만 야 엔간이 해 너무 세잖아 으씨 미친 쓰레기 게임 어우 미친 쓰레기 게임 어우 야 안돼 안돼 이거 아닌 거 같아 오 잘못됐어 지금 크게 잘못됐고요 스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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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야 된다 한 발 뻗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 이런 괴물 잡으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아 심장 내놔 돈 모으고 일단은 캐스트 모드를 깨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해져서 물약도 사야 되고요 그 비싼 물약을 돈 주고 사야 되죠 아니면 재료를 모아서 연금술 하기엔 너무 나죠 약해 안되고 음식 사서 음식 뭐 스프 같은 거 만들어도 괜찮고 장비도 없고요 아마 루팅되는 장비가 구매하는 장비보다 조금 셀 거예요 난 그래서 산적을 좀 기다려 산적이 양손독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라고 말했는데 또 이상한 거 나왔죠 일로 올 겁니다 이제 그쵸? 귀신 같죠? 이 무빙하는 거 봐 극혐이죠? 저분 달려올 때 그치 이럴 때 맞춰주면 됩니다 하나 한 발 더 더 맞추고 여기를 바꾸면서 뒤로 돌았는데 저거리에서 저걸 맞네요 말이 안 되죠 아우야 진짜 말도 안 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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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딜은 그렇게 엄청나게 강하진 않아 피부막 필요가 없어 옷을 두 개로 겹쳐 입으니까 아니 이건 강타로 때려야 돼 그치 경직에 안 들어갔죠? 안되겠다 이거 너무 세다 얘 좀 아닌 거 같다 야 못 뛰어 못 뛰어 못 뛰어 어어 못 뛰어 못 뛰어 못 뛰어 어떡하지 이제 약간 재생이 빠른 거 같은데 체력 올라가는 게 약간 보이는 거 같은데 내가 압도 당해서 그런가? 스벤은 어디 가 아 스벤 저기 있다 저기서 이미 처먹고 있네 귀신같이 가서 대단한 놈이야 벌써 누웠어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대단하죠? 체력도 못 깎았네요 잠깐만 잠잠 아아 진짜 미쳤나 미쳤나봐 어 잠깐만 그게 맞아? 말이 돼 그게? 이거는 한번 싸우다가 레벨업 해야 돼 간다 아 얘 독에 지구력이 까있나 봐 장렉 미쳤나 강급 이장 지구 깎 타이자 도착시 그럼 나 궁수를 일단 찍고 하나 찍고 찍혀있네 이미 회복마법, 회복마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구력 회복이 있을 거예요 준비된 자, 기력 회복, 여기 있죠 40 어... 40이야? 그냥 싸워야 된다는 거지, 결론은 방패가 아니니까 느리다 때리고, 때리고, 밀고, 때리고, 때리고, 막고, 때리고 근데 기력이 안 단다? 어, 이거 잡겠다 이건, 회복하면 잡는다 레벨업 두 번의 기회를 지금 집어넣어서 각을 냈죠 그냥 막들 넣어, 막들 넣어, 그치! 아... 이게 600이라고? 거짓말 치고 있어 이것도 양손 피 흘리는 게 어, 이거 굉장히 괜찮네요 지금은 생명력에 20% 추가 피해준다 어, 뭔가 롤 스킬 같지 않나요? 뭐, RTS 게임 스킬 같지 않나요? 20%에 추가되면 되지 근데 영감을 좀 받았나봐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 자, 그만 떠들고 자, 우리 경험치 모드를 이용해서 올려주겠습니다 일반 기술 들어가면요 만... 4천이나 있죠 퍽 포인트 변환할만한 수치는 안되고 회복이나... 지금 가장 효율 좋은 게 회복이나 그리고... 공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적 계열에 있나, 공술은? 공술을... 20까지 찍어서 원거리 한번 쏘는 거 방어 쪽 퍽은 좀 나중에 찍고 20했죠? 21인가요? 됐죠? 21해서 찍어주고요, 공술 어... 활과 세뇌로 사격을 하면 가득 찬 상대한테 가득 찬 상대한테 가득 찬 상대한테 20%에 더 추가 피해를 준다 아, 왜 이렇게 힘이 축 빠지냐 엘점상까지 찍어주고요 이거 선빵 치라 이거지, 활로 그리고 검으로 아, 도끼로 바꿔서 때려라 이런... 지금 체제가 됐는데 이런 피해 20%만큼 추가 데미지를 준다라는 퍽도 있고 도끼 쪽에는 원거리는 체력이 가득 찬 상태에서 데미지를 더 추가로 주는 거 있기 때문에 완벽한 밸런스가 되지 않았나, 이제야 통로, 경험치 발견 이거 이동을 많이 하면은 경험치 많이 될 텐데 레벨 몇이야? 어, 이거 10 찍겠다 잘하면 12까지 찍겠는데 이 퀸진 20분 밖에 안 됐거든요? 때려주고요 강하다 강하다 공격 어디 가니? 사슴문 활로 잡아야 제맛이 뭐야 야 야 여기 거기네 그 아주라의 별 아주라이벨이 많나? 자 다음은 아 복수하러 갈까요? 어 슬슬 이제 복수할 때가 됐네 럭커 잡으러 가구요 거기서 발견했냐? 저렇게 안보여서 못 맞출 것 같은데 20 22 22 22 22 22 바꿔 됐어 막고 막은 거 맞냐? 회전 어 짧았어 밀고 때리고 강타 안돼 안돼 강하다 강하다 잡을 수는 있겠어 근데 느낌이 많았어 지금까지랑은 약간 달라 좋아 슬슬 뜨죠 110이라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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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얘 안보여? 지금에서 저기 있네요 막고 막고 때리고 강타 치고 야 강타는 좋다 진짜 맞딜 넣다가 더 넣어 더 넣어 그냥 막 때려 때리고 레벨업 하아 지구력 가자 경갑이랑 중갑 하나씩 중갑 일단 주자 중갑이 저 효율이 좋으니까 겸치 획득량도 상승을 하죠 이게 오디네이터 퍽의 효과입니다 완충재가 정말 좋아요 완충재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원래 제가 가능하면 세이브 안 하면서 하거든요 그냥 죽더라도 죽으면 죽지 않게끔 조심하게 할 수 있게 긴장감 있게 할 수 있게 근데 얘는 그냥 넘어지면 발 겹질리면 죽으니까 완충재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지 노 세이브 플레이 가능합니다 회복마법 머리띠 좋은거 나왔죠 제가 머리띠가 필요한데 마침 세이브 해주고요 럭커도 비닐이 있군요 럭커 혈액이라는 것도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머리띠도 중첩 될거라고 생각하면 아마 다 입어지나봐요 다 입어지는거 같죠? 의문의 최강자가 됐는데 효과도 받을거 아니야 지금 회복 회복 지금 몇 달아 25달인데 빼면은 30달거 너무 사기야 야 단일경 개사기네 이거 그냥 가도 되겠는데 캐스트 모드 코끼리 잡자 코끼리 간다 코끼리 맞죠? 메모드 만무 나 왜 활로 안 쏘고 얘네 어 좀 세다 좋아 잡을만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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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만해 잡을만해 강타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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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메모드를 1대1로 싸워서 이길 정도면 이제 다 했다 이제 더이상 안 세져도 된다 더이상 세지면 오히려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어 자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자 자 그럼 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너무 강해졌네요 너무 이제 초월자가 돼 버렸고 아 너무 강해진 관계로 아니 평소보다 일찍 켰으니까 이거 30분 정도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딱이네요 여기서 끊으면 되겠다 자 많이 강해졌으니까 다음에 캐스트 모드와 함께 돌아 벌써 지금 영주가 꼬리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해졌죠 반일경의 힘입니다 이게 넌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가자 자 어 벌써 저 벌써 우크가 작업걸로 온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메모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캐스트 모드와 함께 뵙죠 이만 뿅 생방송 녹화도 안 끄고 그냥 뿅 해버렸네요 그러면 수 수 수